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노인과 바다를 리뷰하겠습니다. 이 책은 유명한 해밍웨이의 대표적이기도 하고 노벨상을 수상하게 만든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월리안 포크노가 최고의 작품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단순하지만 뭐랄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데요. 여기는 목차를 뽑기보다는 명구들을 몇 개 뽑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마지막에 올려있죠.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내용을 하죠. 그것과 같이 이 노인은 희망을 잃지 않고 고기를 계속 잡으러 나가고 그리고 사투를 벌이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 1대1 대결이었죠. 마지막으로 돌아오면서 상호하고도 역시 엄청난 싸움을 합니다. 자, 어니스트 해밍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은 일리노이, 시카고 근처의 오크파크에서 태어나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북미 횡단을 하면서 해밍웨이에 생가에 가본 적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큰 집은 아니었고요. 그냥 아담한 집이었어요.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신문기자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태리의 적십자 요원으로 구급자 운전을 자원했고 그 경험을 가지고 무기여 자리꼬라를 쓰기도 하고요. 이거는 영화로도 됐습니다. 영화로 된 것도 물론 봤고요, 저는. 다음에는 스페인 내전의 종공기자로 가는데 여기서 잉그리트 버그만이 나오는 누굴 위하여 종은 누리나? 라는 영화. 물론 그전에 해밍웨이가 책을 썼죠. 그리고 2차 대전에 참전해서 무공은공 혼전을 봤습니다. 이 노인과 바다는 해밍웨이가 쿠바 아바나 근처, 아바나가 거기에 캐피탈이죠. 한국으로는 서울 정도죠. 근처에서 거주를 할 때 썼는데 그래서 그가 53년도에 아마 발표를 했을 거예요. 1953년도에 발표를 해서 훌리청을 상을 받고 그 다음엔 54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노벨 문학상 메달을 쿠바에 기증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수상식에는 못 갑니다. 항공기 사고를 당해서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휴우증 때문에 우울증을 알아가지고 결국은 권총 자살을 합니다. 누구는 박렬히 죽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울증이 있다면 자살할 만큼 그런 상황이라면 캐커타나 아니면 어디죠? 그 달라에라마가 있는 그런 데 가서 자원봉사를 하겠습니다. 그게 그냥 죽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냥 죽은 목심이라고 생각하면 어쨌든 그렇게 죽었고요. 자 그러면 산티아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주인공이에요. 노인인데 이름도 딱 한 번 나옵니다. 대부분은 The Old Man이라고 나오죠. 영어에서는 이 분은 잘 나가던 분이었어요. 물론 책에는 소설은 안 나오지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산티아고는 원래 스페인 영인 카나리즈드에서 태어나서 뱃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팔싸움, 팔씨름에 대해서는 나오죠. 거기서 챔피언을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 이제 지나고 혼자 사는 소위 말한 독거노인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84일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죠. 매일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같이 탔던 유일한 동반자 견습 선원도 아직 어렸기 때문에 부모가 저렇게 운이 나쁜 사람하고는 같이 일하면 안 된다. 그래서 뺏기죠. 85일 만에 이 청쇄치를 잡을 때도 결국은 혼자 나갑니다. 소녀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죠. 부모가 시킨 대로 해야죠. 사흘간의 사투 끝에 큰 청쇄치를 잡기는 하지만 너무 커가지고 배에 실출 못하고 옆에 묶고 오죠. 그런데 잡으면서 발생한 피 때문에 냄새를 맡고 상어들이 와서 결국은 작살도 뺏기고 노도 뺏기고 청쇄치도 거의 다 먹고 뼈만 남겨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린 친구인 오두막에서 사자꿈을 꾸죠.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잘 나갈 때 청년일 때 꾸었던 사자꿈을 꿉니다. 여기서 제가 느낀 점은 영문하고 국문은 저는 다 읽었는데요. 영문이 보면 명료해요. 기자 출신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간단간단 원래 기자는 반문 중문이나 복문을 쓰지 않고 반문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육하원칙으로 해서 간단하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리고 운율도 상당히 효율적이었습니다. 영문이 이 책은 영어로 읽을 거를 제가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쉽기도 하고 또 한글로 읽었을 때하고는 또 다른 맛이 있어요. 한글말로 봤을 때도 좋은 점은 있는데 의미가 좀 더 정확히 전달이 되죠.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희망을 잃지 마라.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희망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그리고 인간은 폐비하기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파멸할 수는 있지만 폐비할 수는 없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이상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홍지마라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홍지마는 다 아시겠지만 세홍이라는 것은 옹은 노인이고 새는 변방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변방에 있는 노인이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도망가죠. 그래서 시골이니까 옆에 주민들이 상심하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상심 안 한다. 이게 보기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나 다를까 그 나갔던 말이 옆에 다른 말을 끌고 옵니다. 야생말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야생말은 원래 먼저 습득한 사람이 주인이 되거든요. 도둑이나 강도도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주민들이 어휴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글쎄 이게 또 화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슬플 때 그렇게 나쁜 일 있을 때 그렇게 슬퍼하지도 말고 좋은 일 있을 때 그렇게 교만하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이 세웅지마에서는 한 번 더 굴곡이 한 사이클이 더 도는데요. 결국 그 야생말을 아들이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다시 또 주민들이 와서 위로를 하죠. 어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니 뭐 이게 또 액때만 걸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결국 거기가 변방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다행히 그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안 끌려갔고 죽지를 않았죠. 그렇게 전화위복 이라기도 하죠. 그리고 세웅지마라고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면서도 쉽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를 보면 작년에 종부세를 뭐 4억씩 내야 된다 그럴 때는 완전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게 세웅지마인데 근데 올해는 또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갑자기 제가 몇 년 전에 사놨던 미국 주식이 폭등을 했어요. 서른 배나 그래서 몇 년 치 종부세 낼 금액을 얻었고 당분간 원래 올해부터는 기부를 못할 수 알았어요. 적자가 날 것 같아서 그런데 기부도 뭐 몇 년 치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리고 또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거의 제가 반은퇴 상태였는데 다시 돈 좀 벌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경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참 재밌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재밌는 거를 안 했을까. 경매가 단순히 싸게 사는 게 아니고요.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뭐 금매나 아니면 매매에서도 싸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더 나가서 부동산 가치 평가하는 법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10년도 넘었네요. 감정평가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1차만 다섯 번인가 아니죠. 1차는 2년마다 한 번 보니까 세 번인가 봤고 2차를 다섯 번인가 봤을 겁니다. 여섯 번째는 제가 이쪽으로 유학을 오면서 못 보게 됐는데 그거를 그때는 이론적으로 공부를 했고 지금은 실무적으로 어찌 보면 공부를 하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투자라는 게 간단하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하면 되는 건데 싸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경매고 그리고 그 금액이 아니라 가치에 비해서 싸게 사는 그 법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즐겁습니다. 물론 세용이 얘기했듯이 자만하면 안 되겠죠. 뭐 주가가 폭등했다. 그래서 자만한 일도 아니고 그건 사실 제 능력으로 됐다기보다는 뭐랄까 상황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게 다시 반복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했던 건 공부를 시작하는 경매는 제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력한 만큼 그 물건의 가치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거의 경매에 나왔다는 것은 부채가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부채가 많아서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도 사회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느꼈는데요. 노인의 사작금에 대해서 느낀 점이 무엇인가요? 저는 느낀 게 이 노인이 젊었을 때 잘 나갔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완전히 독고 노인이 됐습니다. 가족도 없고 같이 일하던 소년도 그만둬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가서 결국은 아주 거기서 보지도 못했던 그런 큰 고기를 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황한테 뺏기죠. 여기에서 저는 세웅지말을 느꼈다고 했는데 이 저자 어니스태밍에이도 똑같아요. 이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엄청난 명예를 얻었거든요. 그런 좋은 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결국은 자살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좀 더 관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자 꿈은 아마 있을 겁니다.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좋았던 시절.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추억이 있겠죠. 그거를 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세웅처럼 혹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또 나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 나는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의 능력을 길러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문판을 읽을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그리고 문장도 짧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영어 공부도 되고요. 운율도 좀 있어요. 저는 이 책을 한번 읽고 좀 더 평상심을 잃지 않는 중도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